안녕하세요. 해열TV 정상호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 특히 인조반정에서 병자호란까지의 역사는 400년 전의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면 교사죠. 인조와 반정 공신들이 했던 바대로 하면 곧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망하게 하는 길이고 그 반대가 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영화처럼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입니다. 먼저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이 과정을 알아보고 끝으로 그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압축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인 내용보다 교훈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623년 4월 11일 밤 삼경 무렵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은 음력을 썼지만 저는 가급적 오늘날 쓰고 있는 양력으로 환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경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한밤중이죠.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1400여 명의 반란군이 광해군에 있는 창덕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반군을 진압해야 할 조선 최고의 정예병인 훈련도감의 병력은 대장 이홍립의 지시로 적극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군과 내통했던 것이죠. 함정이 퍼지고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후궁들과 연애를 벌이고 있던 광해군은 내시 부축을 받아 허겁지겁 군걸이 담을 넘어 의관이 집으로 숨습니다. 임금이 사라져버렸으니 상황은 싱겁게 끝나죠. 광해군이 배달은 조카 능양군 이종이 임금의 자리인 호상에 걸터앉습니다. 이어 쿠데타군 지휘부는 국왕의 명령을 상징하는 명패를 내어 신뢰들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새벽까지 대대적인 피의숙청이 시작됩니다. 허겁지겁 달려왔던 병조 참판 지금이 국방부 차관이죠. 박정길이 가장 먼저 참수되고 선조 때부터 조선정가를 휘졌던 상궁 김계시도 잡혀와 죽임을 당합니다. 과거 모반의 징조가 있다는 상소가 광해군에게 올라왔을 때 뇌물을 받고 그럴 리가 없다고 광해군을 안심시켜 반군을 위기에서 구했었지만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죠. 궁에 속속 도착했던 다른 대신들도 지휘부의 판단에 따라 삶과 죽음이 순간에 결정되지요. 다음 날 4월 12일 아침이 되자 광해군이 의관이 밀고로 잡혀옵니다. 능양군은 광해군을 이끌고 선조의 비인 인목대비가 유폐되어 있는 덕수궁으로 향합니다. 인목대비는 광해군을 무릎 꿇리고 자신의 아들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자신을 가둔 원안과 증오를 쏟아내죠. 그리고 옥세를 성향군에게 넘겨줍니다. 조선의 16대 임금 인조가 즉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조는 즉위하고 나서 전국에 조서를 반포합니다. 광해군이 나라를 망쳐서 반정을 했다는 명분을 밝힌 것이죠. 나라를 망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배달원 동생 경창대군을 죽이고 그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킨 폐륜을 저지른 것. 둘째 부모와 같은 중국의 은혜를 배신한 것. 후금과 화친에서 명의 군사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셋째 백성을 곤궁하게 하고 재정을 고갈시킨 것. 궁궐건설 등 토목공사를 벌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정권을 이끌어갈 인물들을 기용합니다. 서인 일파가 주축이 된 반정공신들과 과거 광해군 시절에 쫓겨난 인물들이 우선 등용되죠. 여기서 의외인물이 등용되는데 남인위원로 이원익을 영의정에 임명한 것입니다. 이원익은 신망이 높아 광해군 때도 즉위할 때부터 영의정으로 중용했었는데 인목대비 폐모에 반대하다가 유배형을 받고 있었죠. 그러나 이원익은 얼굴 마담에 끝였고 군사, 인사, 재정 등 핵심 요직은 공신들의 몫이었습니다. 아무튼 조정의 진용이 갖춰지자 인조는 반정 닷새가 지나 공신들을 불러모아 연애를 베풀며 말합니다. 이 의거가 성공한 것은 경들의 덕분이다. 이제 조선은 금수의 땅에서 다시 사람의 세상이 되었다. 자부심 폭발이죠. 목숨 걸고 반정의 성공에 권력을 잡았으니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인조와 그 공신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국정운영 능력을 입증해야 했던 것이죠.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습니다. 봉서고금의 진리죠. 인조는 광해군 때 득세했던 대북파를 비롯한 북인들을 대거 숙청합니다. 핵심 이이천과 정인홍 등 32명을 처형하죠. 아무튼 북인들이 물러난 그 자리를 대부분 서인들이 차지합니다. 또 일부 남인들이 고태지죠. 이들 중에서 가장 믿음직한 무장이 이괄이었습니다. 포도대장을 맡아 정권 보위에 앞장서고 후금군을 방어하는 대책도 인조에게 건의하죠. 그런데 명과 총이 충돌하고 있는 서북방면에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인조는 이괄을 부원수로 삼아 영변에서 주둔하며 전방을 지키게 합니다. 또 장만을 도원수로 삼아 후방 안주에서 총 지휘하도록 하죠. 이괄은 인조에게 적이 쳐들어올 경우 목숨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임지로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괄이 임지로 떠나고 세 달쯤 지나 인조가 정사공신 53명을 선정합니다. 혁명동지들인 김유아, 이귀는 1등공신 원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괄은 2등공신 천머리의 노이입니다. 북방 영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괄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갑니다. 반전거사 날 밤에 반군은 지금이 서울시 은평구 역천동에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장 김유아 미적거리며 오지 않는 거예요.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목숨건 반란인데 대장이 제때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들이 흔들립니다. 바로 그때 그 군사들을 다잡아서 계획대로 창덕궁으로 밀고 들어가게 한 사람이 이괄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적거리며 눈치를 보던 김유아 1등공신이고 자기는 겨우 2등공신이 돼서 변방에 처박혀 있잖아요. 또 한양에서는 이괄의 아들이 공신들이 횡포를 개탄했었는데 이거를 보면 이괄 집안의 심지는 어긋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탄했다는 사실이 과장돼서 영모의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논공행상에서 이미 마음이 털어졌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것이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왕명을 받은 금부도사가 영변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괄이 어차피 죽게 되겠구나 반란을 결심하게 된 거죠. 금부도사 일행을 단자에서 불속에 던져버리고 한양을 향해 영변에서 전속력으로 남아하기 시작합니다. 이괄의 군대는 1만이 넘는 대군이었고 선봉은 조일전쟁 때 임진왜란을 말합니다. 조선에 귀순한 일본군과 그 후손들인 항우에 수백 명이 맡았습니다. 검술이 뛰어나고 조총을 잘 다루는 용맹한 전사들이었죠. 그러나 이괄의 반란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전속결이 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관군과의 전투를 피하며 산소 오솔길을 통해 상관인 장만이 주둔하고 있는 안변과 평양을 우회해 진격합니다. 당황한 장만이 뒤에서 추격하는 가운데 반군은 황조에서 정충신이 진학군과 맞붙습니다. 선봉의 항외들이 칼을 휘두르며 돌격하자 관군은 싸우지도 못하고 흩어지죠. 그러자 인조는 당황해 한양에 남아있던 이괄의 장인 등 인척들을 잡아다 처형합니다. 다음에는 평산이 마틴에서 반군과 관군이 붙는데 관군은 방어사 이중로가 전사하고 병사들은 대부분 항복하거나 도망하죠. 평산에서 패전 소식이 날아들자 인조는 밤중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동네에 있는 외관에서 일본인 천명을 빌려 막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결국 조일전쟁 때처럼 세자가 분조를 이끌어 민심을 수습하고 인조는 공주로 피신하기로 하죠. 그런데 잠시 시중에 떠도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인절미 얘기인데요. 인조가 공주로 피난살이 할 때였습니다.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진상한 떡을 먹다가 맛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서방이 절묘한 떡이라는 뜻이 임절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것이 후에 인절미로 바뀌었다는 설이죠. 그런데 조선 전기의 어문학자 최세진이 1517년에 쓴 사성통해에 인절미라는 말이 나온다는군요. 그러니 임절미 설은 말 그대로 썰이라고 봐야겠죠. 아무튼 이괄은 무주공산이 된 한양에 입성해 사령부를 설치하고 인조의 배달은 숙부 흥안군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조선 역사에서 반군이 한양을 점령한 것은 이때가 유일했습니다. 3월 13일 영변을 출발한 지 15일 만인 3월 28일이었습니다. 보병 중심이던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쾌속질주. 그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괄은 장망과 정충신이 이끄는 관군이 지금의 무악재에 진을 치는데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악재는 도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였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무악재 전투에서 관군에게 패하죠. 첫 패배였지만 동시에 마지막 전투가 되고 맙니다. 성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전투를 구경하던 백성들은 반군이 수세에 몰리자 태도를 결정하죠. 소소문과 돈의문을 닫아 퇴각하는 반군이 퇴로를 막은 것입니다. 이괄은 남아있는 60여 명의 패전병을 이끌고 광의문을 통해 이천으로 달아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조선 천하에 이괄에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하에게 목이 잘려 공주의 피신한 인조에게 바쳐지지요. 한양에 입성한 지 4일 천하가 끝난 것입니다. 반정 다음해에 일어난 이괄이 나는 인조 정권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심각한 것은 인조 정권의 호의적이지 않던 민심이 더욱 흉흥해진 것이었습니다. 부성의 백성들은 반군을 맞이하거나 창경궁에 불을 지르고 왕의 개인 금고인 내탕을 훔치며 반정 공신들이 집을 점거했습니다. 인조가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부성 백성 대부분이 이괄에게 붙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다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다 북방의 정해병력이 손상되어 북토방위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만주의 여진족이 떠오르는 아침에처럼 솟아오르고 있었고 한족의 명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국제 상황 속에서 조선이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결과가 된 것이죠. 이괄이 난이 일어난 원인은 공신 훈격에 대한 이괄 개인이 불만도 있었지만 근본은 인조의 폐서적인 인사와 파벌이었습니다. 폐륜과 폐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잡았으나. 실제 국정운영은 한프리와 무책임, 사리사욕으로 일관했지요. 대승적 차원이 화합이나 통합인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가 안위나 백성들이 삼보다는 공신과 서인들이 정권 안위에 급급했던 것이죠. 당시 도성의 상시가라는 노래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시절을 한탄한다는 뜻이죠. 아 너희 훈신들이여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들이 집에 살고 그들이 토지를 차지하고 그들이 말을 타며 또다시 그들이 일을 행하니 너희들과 그들이 돌아보건대 무엇이 다른가. 훈신들은 김유와 이기 같은 공신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반정 공신들이 몰아낸 광해군이 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친 냉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능한 리더, 무책임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사람들. 저는 굳이 소인배라는 단정적인 낱말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 이끄는 인조정권이 실상이었지요. 이괄이 나는 그 병폐가 내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인조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반성하고 정무를 봤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진짜 조선이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공부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요. 해열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